안녕하세요 우와 뼈입에 나간 와 진짜 한 푸면도 이거 드는데? 여름? 다음으로 맛있어 맛있어 게이식기 부산 너무 이쁘네요 부산 바다에서 커피를 한 잔 맛있고 이제 맛있는 오징어회 맛집으로 찾아갑니다 부산의 하얀 오징어집 오징어야 이게 오징어 오징어야 오징어집어야 그리고 죄송한데 QR좀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예 예 우와 음 와 일단 이거만 이거만도 맛있겠다 와 음 음 음 맛있어 우선에 이렇게 맛집들이 많더만 우와 음 와우 오우 맛있네 어 말을 못하겠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 알이야 대구 알 대구 알? 알? 나중에 사진 찍어드릴게요 맛있어 부산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이모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부산 여자분들 귀가 쎄네 쎄쎄 엘시티 사시나봐요 응 요청소에요 두분지 두분지 너무 힘드시겠어요 두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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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몇 층이야 와 어떡해 몇 층 높아 요금깡 하지정맥류 왔어요 아우 애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그러는거죠 음 하지정맥류 와가지고 동물원 5층까지 올라 다녀요 영ife 에넞은 돈 보는데 여기서 안났어요 흐흫 이게 해운대에 테이크아웃이 안된다라는 네 여기서 드셔야 됩니다 단구가기 시작해서 지금 어여한 삥뎅이 된다 와 어이없한 삥뎅이 된다 어얼 너무 맛있어 그래서 와 고추냉이 코에, 우와 보이지? 음! 소이! 음! 이모님 일본말도 하세요 제가 사실 이름이 아끼꼬라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아끼웠어 아마도 그냥 스르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욕 나와, 너무 맛있어 난리 났네, 난리 났어? 와, 이번엔 편입에 나가 와, 이번엔 편입에 나가 와 여름? 와 와 와 와 와 와 오 리필 고마워요 이제 빌딩산 이유를 알겠어 우산 오시면 오셔야겠네 응 하얀 오지마스 해왔네 우지. 아내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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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대박이다 일단 물의 사이즈가 사이즈 맞으려고? 서울총각들 이러고 못 먹어 봤잖아 이걸 요래 요래 요래로 비비면 말이야 요래 요래 비비면 여기 얼음에서 물이 나와 집이 이 배하고 이 즙이 와 이거 대박이다 배야? 음 배 진무아 배가 하나는 들어간 것 같아 대박이 됐어요 야 오징어만 맛있는 줄 알았는데 물회가 여긴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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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! 진짜 맛있어! 되게 시원한 맛이에요 어제 먹으면 주주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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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서울에 있을 텐데 진짜 맛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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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! 진짜 맛있어! 진짜 맛있어! 와우! 찐맛칩니다! 내려오고 싶은 사람 있어! 왁스가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대박이지! 대박이지! 이럴 뿐이야! 너무 맛있어! 날아가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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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Puter에 닿아야죠 떨리버린거 같아! 해야지! 베이식기 이제 부자시잖아요! 이제 부자시기로 그릇이